오오오 피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피키 우리 할머니 집에 있던 건데 안 쓴다고 주셨어 우와 너 피아노 잘 쳐? 나? 한 달 넘게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지 나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? 야 너 이거 진짜 어렵다 해보자 해보자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일단 피아노 학원 가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도레미 도야 너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쉬어 보이지? 봐봐 도 일단 여기가 도야 맞지? 그럼 이게 레야? 파솔라시도? 응 그럼 이게 도레미 도야? 어 어떻게 한 번에 치죠 너 쳐본 적 있어? 도레미 파솔라시도 순서는 알지 순서만 알아서 친다고? 이게 도라며 응 이게 레고 응 음 그럼 와 신기하다 야 백설아 너 피아노 처음 쳐보는 거 맞아? 응 난 처음 치는 건데 뭔가 안 어색하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쳐? 그냥 음의 간격이 이정도 될 거 같아서 친 건데 소리가 비슷하네 헐 대박 너 이것도 쳐봐 이거 이거 너 피아노 처음 치는 거야 너 피아노 처음 치는 거야 이거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영재 발굴 땅 뭐 이런데 우와 재밌다 우와 나 지금 너무 신기해 우와 다른 것도 쳐보자 대박 이거 쳐봐 이거 진짜 어려운 거래 이치트 치킨은 네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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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피아노 천재야 무슨 일이십니까? 내가 먹으려던 천재 사과를 줘버렸어 사과를 가져가신 게 아니셨어요? 바뀌었어 일단 눈여서 죽여 피아노 천재 피아노 천재